자 극에서는 아이돌 못지않아 인기를 누리는 실력있는 스타다크 차우현 명을 맡았습니다. 네 왼쪽부터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?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. 네 고맙습니다. 네 가운데도 한번 봐주시고요. 네 오른쪽도요. 네 우리 드라마 잘 될 때하고 엄지 척 한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. 네 스타다크의 모습으로 자 극에서 나오게 됩니다. 네 손가락 한 번만 네 한 번만 예 자 이 천정경 씨가 관련 설렌 주인공에서는 어떤 매력을 더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천정경 씨. 아 역시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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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습으로 유민혜 씨가 공대학을 해주셨는데요. 정말 아름다우십니다. 해외에서 빨리 뜨거운 사랑을 받은 홈스타 역을 맡았습니다. 율, 유지영 역할이고요. 네. 자 우리 왼쪽부터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. 네.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. 네 양손으로 손가락과 양손으로 하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. 아 오늘 그 무대의 의상 포인트가 어 약쪽보다 약간 뒤쪽에 더 신경 쓰셨네요. 약간만 사선으로 좀 서주시면요. 예 너무 아름다운 의상이 이게. 야 그게 저도 네 톱스타의 역할을 하고요. 자 세번째 맡고 있는 한재경 역할로 활약을 할 예정입니다. 네 맹처라는 판단력 그리고 물도전 같은 추진력. 인간적인 리더십을 가진 대표로서 예 누구보다 윤희정의 재능과 열정을 높이 평가하는 팬이기도 합니다. 어우 제가 이 포즈를 좀 어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알아서 약간 대표고 대표의 느낌을 살리는 포즈를 취해보셨습니다. 일단은 왼쪽부터 네 왼쪽부터 한번 바라봐주세요. 네 고맙습니다. 다음대로 한번 봐주시고요.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한고은 씨였습니다. 자 연예특종 전문기자 주민아 역을 맡았다고 합니다. 차우연과 윤유정의 위장 로맨스가 시작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역할로 나오게 됩니다. 이해를 하시고요. 자 왼쪽부터 한번 봐주실게요. 네 다음대로 봐주시고 손가락 총알 한 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손가락 총알 네 사랑의 총알이죠. 네 오른쪽도 한번 네 고맙습니다. 이해라 씨였습니다.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손가락 총알 율규정과 대비 도끼이자 아 가족에게도 하지 못하는 이야기만 서로에게 털어놓는 베스트 프렌드 역할로 나오게 됩니다. 역시 모델 포스가 장난 아니게 풍기죠. 네 네 왼쪽부터 네 손 흔들어 주시고요. 네 네 네 정면 한번 봐주시고요. 포스 있는 모델 포즈 한번 취해 주시고요. 오른쪽도 한번 네 오른쪽도 아우 멋집니다. 네 네 고맙습니다. 네 좋은 날씨였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휴지우 씨는 그 중에서 철없고 대체롭지만 결코 미워할 수 없는 윤유정의 아들 같은 동생 윤유준 역을 받았습니다. 네 벌써부터 누나 판대의 마음을 싹쓸이 할 것 같은 휴지우 씨입니다. 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면 포즈에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네 네 약간 오른쪽도요. 자 엄지 한번 들어주시겠어요? 드라마 잘되라는 의미로 어우 고맙습니다. 그렇죠? 다음에도 한번요. 네 다시 한번 딱히 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네 네 이 두 분이 그 중에서 예측으로 위장 로맨스로 심장을 간지럽게 만들어 줄겁니다. 설렘주의보에서 기다릴 분이 있습니다.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일단 팔짱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예 두 분의 로맨스를 그림도 설렘주의보인가요? 네 네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. 네 두 분이 같이 네 손 한번 흔들어주시고요. 네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. 자 그 두 손으로 하트 같이 한번 만들어 주실래요? 네 네 같이 만들어주세요. 이렇게 네 네 네 자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. 자 오른쪽 한번 더 부탁을 하시네요. 네 네 예쁜 사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네 두 분 안 되시고요. 자 한 분만 더 올라오실게요. 네 네 네 네 네 세 분이 함께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위장 남친 그리고 남사친 사이에서 어 윤근혜씨 굉장히 어 어떤 모습을 또 어 그 중에서 보여주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. 네 네 왼쪽부터 바라봐주실게요. 네 고맙습니다. 네 가운데 한번 바라봐주시고요. 네 혹시 삼각각 Evetnej이 약간 있으니까요. 우리 윤근혜씨께서 살짝만 위장 같이 한번 팩장을 쬬게 주시면 좁은 그림이 나오 calam statements рез tragic 네 네 고맙습니다. 네 오른쪽 바라봐되시면서요. 다 다 같이 하트 한번 알려주시겠어요?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세 분과 더해서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한고은 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. 천정명 씨, 유녀네 씨, 한고은 씨, 주우제 씨 이렇게 네 분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편하게 서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왼쪽부터 한 번 봐주시겠어요? 왼쪽부터. 네, 파이팅 한 번 외쳐주시겠어요? 왼쪽 보시면서 파이팅, 드라마 잘 되라는 의미에서. 네, 고맙습니다. 자, 가운데 한 번 바라봐주시고요. 네, 파이팅. 네. 네, 이번에 오른쪽 바라봐주시면 손 한 번 흔들어주세요. 반갑게. 네, 설렘 주의구에서 만날 시청자 분들께 반갑게 인사 부탁드립니다. 네, 여기에서 네 분 촬영 마시고요. 자, 이제 대우 단체 촬영을 하겠습니다. 네, 큐지훈 씨, 예한 씨,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여섯 분이 설렘 주의보에서 각각의 역할을 잘 수행해서 아주 간질간질한 로맨스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. 자, 여기 여섯 분이 함께 섰고요. 다른 키가 엄청 펼쳐가지고 포스가 상당히 아니에요. 네, 가운데 쪽으로. 네, 왼쪽 한 번 걸어가주시고요. 왼쪽이요. 네, 왼쪽은 가깝게 붙어져요. 네, 가운데 한 번 봐주시겠습니다. 네, 손 한 번 흔들어주시고요. 네, 반갑습니다. 아, 저 오른쪽 한 번 봐주실게요. 자, 이번엔 대우 여섯 분이 다 같이 손을 잡아서 같이 이렇게 잡아서 파이팅하는 모습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? 네, 다 같이 손 잡고요. 네, 여기서 대우 자체 사진, 다 같이 잡고요. 자, 여기서 이제 감독님까지 노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조창환 감독님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. 설렘 주임의 수재람이시죠? 조창환 감독님 모시고 단체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독님께서 편하신, 고기가 편하신 자일까요? 배우들이 좀 불편해하는 것 같은데요. 네, 감독님이 편하신 자리를 잡으셔야 되죠. 네, 좋습니다. 자, 왼쪽 보시면서 파이팅 한 번 외쳐보세요. 파이팅! 네, 가운데 보시면서 우리 양손으로 손가락, 양손으로 하트. 양손으로 하트 만들어주시겠어요? 큰 하트. 큰 하트. 큰 하트. 네, 표지윤 씨 위로 하셔도 돼요? 위로 크게 하셔도 돼요? 오른템이 안 가라. 아, 오른템이 안 가라. 네. 하하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른쪽 한 번 봐주시고요. 오른쪽 보시면서 하트. 파트 날려주세요. 마지막으로 가운데 보시면서 드라마 잘되게 해달라고 패킹 한 번 크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여기서 포도타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공동 인터뷰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